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측정하겠어요. 이거 측정 중인 거 맞죠? 네. 갑자기 왜 이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측정 중인 거 아니야? 없다. 없다. 네. 진짜 없어요. 진실이다. 진실이다. 뭐야? 누구야? 나구만? 나구만? 나야 나. 진실이 나도 상처받는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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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빨리! 진짜 언니 기다리면 기다릴수러. 아니 그냥 빼고 해 빼고 해. 그래 그래. 아직 안 되네. 그냥 측정하는 거지? 그냥 측정하는 거야. 아니야. 원래. 나는 실장님이 나한테 칠칠받다고 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 상처받은 적이 있다. 상처받은 적이 있다. 없다. 실장님 긴장하신다 지금. 네. 뭐라 했는데? 칠칠받다고 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 없다. 상처받았어. 여기 상처받았어. 미안해. 사과할게. 지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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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약수 하려다. 이 진리의 지휘의. 우왕! 저랑 수아랑 달리기 대결할게요 준비 시작해주세요 시작!